안녕하십니까 청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성 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성에 대해서는 많아요. 하여튼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공부를 해놓으면 통변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선 재성을 정제, 편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해보면 정제라 그러면 정기적인 돈이다. 봉급이다. 지급은 은행원이 좋다. 성격이 꼼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편제라 그러면 부정기적인 돈이다. 주식이다. 복권이다. 이렇게 보통 보죠. 그 다음에는 재성을 포괄적으로 보면 포괄적인 관리. 관리를 잘한다. 그 다음에는 생명이다. 건강이다. 이렇게도 봐요. 재성을. 그 다음에는 육친으로 보면 남녀 똑같이 아버지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시어머니다. 이렇게 보죠.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운에서 재성이 들어와도 큰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운에서 재성이 들어와도 큰 돈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태가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우선 이 재성이 태가하면 비급의 힘을 빼고 또 재성이 인성을 극하로 갔다가 재성이 인성을 극하죠. 그 다음에 식상이 힘을 빼죠. 재성이. 이 재성이 많으니까 식상이 힘을 뺀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관성의 힘을 너무 싫어 줘버려. 관성의 기운이 세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고부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거는 남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재성이 남자인 경우에는 재성이 처잖아요. 처.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 이런 얘기지. 인성은 뭡니까? 남자한테 엄마잖아요.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러 가니 인성이 이게 뭡니까? 엄마인데 어른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며느리고. 그런데 그러면 어른이 재성한테 극을 당하고만 있느냐. 아니라 이거지. 관객을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져. 남자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 그 다음에는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난다. 이런 얘기에요. 여자인 경우에요. 이거는 재성이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재성이 많으면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나거나 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재성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항상 돈 돈 돈. 이런 돈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없나. 돈 나올 데 없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 다음에는 복권 같은 거. 이런 거 꿈 많이 꾸고. 그런 행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복행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복행제. 왜 이복행제가 있을 수 있나 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재성이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많다라는 얘기지. 특히 정간에. 아버지가 많다라는 건 뭡니까. 이거. 이복엄마도 많다라는 얘기에요. 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 그 아버지에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복행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대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 재가 많고 사주가 신약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실부모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실부모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살아계시면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집이 가난하다. 대부분이 집이 가난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색잡기를 한다. 도박, 술, 여자. 도박 많이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제다신약사주 보면 그렇습니다. 도박하고 여자하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남자인 경우에 공처가다. 공처가. 공처가. 공처. 악처 만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력이 낫다. 또는 중도 포기한다. 퇴학한다. 이런 얘기에요. 왜 학력이 낫냐. 제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얘기에요. 제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인성은 뭡니까? 공부. 학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제성이 많아가지고 인성을 극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학력이 낮아. 중도 포기하고 자퇴하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는 이제 제성이 처와 불화한다. 이래 돼 있죠? 제성은 처니까. 제성이 많으면 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와 불화한다. 또는 여자가 많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작자께서. 여자 관계가 복잡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이 안 좋을 때 돈 받으면 구속된다. 이 말은 이제 공무원들, 정치인들. 제성이 많은 제다신약사주에 제성이 또 들어오면 운이 안 좋을 때는 돈 좀 받으면 조그만 돈 받아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구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 때 제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제다신약사주인 학생이 운에서 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해. 여자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없는데 재와 간이 없으면 재와 간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하고 직위, 직장. 이거 필수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성직자라 해야 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성직자 중에서도 선임. 그 다음에는 신부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 사주에 제성이 없으면 사주에 제성이 없으면 운에서 제성이 와도 큰 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운에서 제성이 와도 큰 돈은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성태관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특히 제다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이렇게 통변을 이렇게 감명을 해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다신약 사주들은. 특히 제다신약 사주들은 만약에 목이 재가 많다 이러면 목에 나쁜 기운들이 많이 나타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해버리니까 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내가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돈이 들어와도 잡지를 못해. 제성이 많은 사람은 운에서 제성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돈을 잡을 수가 없지.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다신약이라도 제다신약이라도 제가 많은 사주라도 제성이 많은 사주라도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돈도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재성이 많은데 내가 신약한 사주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관성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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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